계속 이어서 지는 무대의 식전공영 이름은 7080이라고 지었지만요 우리 가수들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또 흥겨운 무대를 기념식이 있기 전에 흥겨운 무대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2010년 정읍사 가요제에서 당당 금상을 수상했고 그 뒤로 운반을 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 아주 많이 사랑받고 있는 원래 그 당시에는 박지혜라는 이름으로 가요제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혜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지혜씨의 무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씨 정읍수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달리다 좀 와 달리다 좀 와 달리다 좀 와 달하나면 매달이야 매달 달 둘이면 매달이야 딸이 쓰시면 큰 매달이야 반짝반짝 큰 매달이야 아들도 창이지만 달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친구는 널 따라서 가버리잖아 오늘은 오늘따라 바쁘다잖아 그 놈 있어 친구 같은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더 좋아 감사합니다 정말 더 좋아 딸 하나면 동메달이야 딸 둘이면 동메달이야 쌓인 수신과 동메달이야 반짝반짝 동메달이야 아름다운 고장이지만 아니다 좋아 딸이 더 좋아 친구는 널 따라서 가버리잖아 오늘은 오늘따라 바쁘다잖아 그래서 친구 같은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딸이 더 좋아 더 좋아 아름다운 고장이지만 딸이 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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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요즘 딸이 더 좋아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 딸래미 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